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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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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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은 누구나 다 가슴이 멀어지네. 아픈 사람이 다 누구나 살고 싶은 것은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내가 많이 아픈 무당이다 보니까 그걸 절실히 느껴요. 정말 이런 것도 있죠. 너무 고통스러웠을 땐 죽고 싶었다가 조금 괜찮아졌을 땐 살고 싶었다가 그런 적이 있죠. 그 고통이 가슴을 찔러요. 살고 싶다. 그런데 또 거기에 반면에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그냥 암이라 단어가 너무 무섭지만 나한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게 더 무섭게 들어온 이유는 뭘까? 그냥 남편분이세요? 예. 그 마누라 암 걸린 거 알아요? 최근에 이제 알았죠. 저는 3기였어? 1기 그거 아니었을까? 최근에. 최근에? 예. 그 마누라 아프다는 사람이 이렇게 빈정 걸고 있니?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조금. 그래갖고 여기 왔잖아요. 이제 한번 좀 봐가지고. 낫을 건지 아니면 못 낫을 건지. 어느 병원을 가서 빨리 수술을 해야 잘 낫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3기인지는 몰랐는데 1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런 씹. 새끼가. 너 장난해 지금? 예? 너 장난하냐고. 아니. 마누라한테 뭐. 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장난 아닌가요? 그 스트레스를 네가 주고 있잖아. 어이. 제가 저 아이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나. 또. 밖에 상환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그런 거 다양한데. 뭐. 저를 꼭 꼬집어서. 네가 줬잖아. 와이프. 네. 내 말 똑바로 듣고 이야기하세요. 네.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 본 적 몇 본데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온 적 몇 본데요? 항상 일이 너무 많다고 바쁘다고 거의 집을 안 들어오긴 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암 플러스 공황장애 플러스 불암증 플러스 우울증 플러스 물론 암이란 단어가 나한테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내 남편이 준 상처가 너무나 크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다 아시네. 내 남편이 나한테 핍매치게 핍매치게 한 게 너무나 지금 크게 들어오고 진작에 여기가 심장이 쪼이들듯이 많이 아팠을 거였어요. 여기가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느끼거든. 그때 조금 내가 빨리 서두러서 병원 같더라면 좋았을 텐데. 남편한테 항상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픈가 보다 유방이 아프다는 생각을 못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픈가 보다 하고 병원을 가본 적이 없었죠. 너무 아파서 가다 보니까 말기란 단어가 나온 거죠. 네 맞아요.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고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두 명이에요? 네. 당신 아이들 두 명 두고 어떻게 당신 두 명 두고 눈 감을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살아야 돼요 선생님. 왜 저 인간이 애기들 책임질 인간은 못 대거든. 책임을 주면 되죠. 그래? 그럼요. 네 와이프 죽어도 애기 책임질 거야? 아프면 내 새끼인데 책임 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오빠 어디 병원에 가서 낫는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되지. 뭐 지금 이상한 거 뭐 스트레스니 뭐니 그거를 얘기하세요. 애기 어느 병원에 가서 이 와이프 낫는지 그것만 하면 돼? 그렇죠. 환자들이 젤로 있잖아. 젤로 그 낫는 방법이 뭔 줄 알아? 수술 잘하면 되는 거죠. 웃음이야. 웃음. 그 속 썩이지 않고. 내가 봤을 때 딴 데 쳐다보지 않고. 내 남편을 너무 짝사랑한 그것도 쟤니. 네 와이프가 너를 너무 짝사랑한 게 쟤니? 한번 물어보자. 쟤는 아닌데 저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아이들도 있고 뭐 또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제가 또 제 3자로 밀려나는 거고. 그런 게 또 인생이니까. 네가 3자로 밀려난다고?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네 와이프가 너만 사랑한 거 맞고. 자식이니까 자식은 당연히 사랑한 거고. 내가 봤을 때는 네 와이프 집하고 애들밖에 모르고 네 밖에 모르는 걸로 생각돼. 그렇게 느껴져. 어? 와이프 내 말 틀렸어요? 맞아요 선생님. 응? 왜 인상을 쓰는데? 여기서 왜 얼굴 짝이야? 어떻게 울 거야 이게? 그럼 이게 울 거 아니면 어떤 게 울 건데? 어? 이게 울 게 아니면 어떤 게 울 거니? 너 인간 맞니? 그럼 인간이죠. 그럼 제가 사람이 아니면 동물이에요? 하... 너 사람 맞아? 와이프가 죽어 간다는데 나 와이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물론 그 어느 병원을 소개 달라고 온 건 사실이지만 어? 너 나 앞에서 깐죽되면서 너 와이프 살고 싶은 마음 단 1%도 나한테 안 느껴진다. 어? 뭘 안 느껴져요? 뭐 제 마음을 알아요? 어. 어떻게 알아요? 무당이니까 알아. 아 무당이면 다 알아요? 어. 그럼 빨리 어디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서 어떻게 치료하면 그걸 알려주시면 되지. 뭐 이 사람과 이렇게 캐묻고 오리세요. 그래? 형사예요? 형사냐고? 이런 사람하고 지금까지 살았어? 이런 사람을 일평생 사랑했어? 이런 사람을 그렇게 짝사랑하는 너도 바보고 이런 사람을 그냥 당장 이혼하지 못한 너가 나는 더 미련하게 느껴진다. 저게 인간이니? 쓰레기지? 쓰레기도 있잖아. 쓰레기 난지도에 가면 게 쓰레기 많이 모여있지 난지도 쓰레기야 저거. 들으니까 기분 나쁘네 사람 갖고 쓰레기라고 하고 그래요 지금. 네 쓰레기 맞잖아. 뭘 쓰레기야 지금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전보로 왔는데 이게 뭔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니 와이프가 이렇게 울면은 니가 정말 니 와이프를 진짜 데리고 와서 사랑했다며 니 와이프 눈물도 닦아줄 줄 알고 니가 먼저 와라서 우리 와이프 살려달라고 너가 먼저 와서 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와이프 삽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제가 삼기라는 거 인 줄 알았고 저는 일기였으니까. 그니까 인자 왜 이제 알았냐고 와이프가 아프다고 아프다고 그랬을 때 와이프 병원을 갔을 때 너는 왜 한 번도 병원에 안 따라가봤냐고 이. 전화를 하면 가죠 그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지금 너. 다른 회장 바람 피우고 맨날 학원날 수집에서 놀고 학원날 이 여자 저 여자 건들었다가. 지금 멋대로 생활하고. 이런. 식이. 큰소리 쓰고 지랄이야 이. 새끼가. 야 너 나가지고 좀 장난해. 봐주니까. 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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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까 진짜 내가 오류로.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바람 피운 것까지 다 알고 계시네. 너 바람 안 피웠어 너 노름까지 했잖아 지. 새끼야.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야 조용해 그것도 못 놨어. 새끼야 이런. 새끼야. 아유 죄송합니다 깐죽깐죽 걸어 나한테 지금 죄송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네 와이프를 살려달라고 너는 왔어 무릎 꿇고 빌었어야지 어 어떻게 하면 우리 와이프 삽니까 무당이 틀렸다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 와이프가 사실 이만전을 합니다 내가 죄진 게 많습니다 우리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러니 우리 와이프 좀 살려주세요 너 그래야 되는 게 정답 아니야 어. 예 맞아요 예 제가 지금. 그러고 어디. 생각했잖아 어디 와이프 병원 한번 못 데리고 가면서. 새끼야 너 병원 와이프한테 병원 갔을 때 너 다른 기집들하고 나 잤잖아 이. 야 어. 미안해. 미안해 마음이 너무 설레. 새끼야 끊어 버리겠네 어. 너 나가지고 깐죽깐죽거려 해보자고 한번 해보자 새끼야. 아 아입니다 제가 제가 몰라봤습니다. 몰라봈다고. 예 아. 야 그러면 너같이 너같은 새끼야 얼마 비겁한 줄 알아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물 밟듯이. 팝. 나는 밟듯이 지금까지 밟아놓고 이런 오디쉬. 가 이 어른. 야 다시 한 번 말해 봐.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가지고요. 예 다 앞으로는 우리 집사람 잘 부삭히면서. 야 너는 평생 그 버릇 못 권칠 걸로 시키고 나한테 네가 죄송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너 때리니까 너 신고해. 새끼야 가서 나 너 맞았다고 폭력죄로 맞았다고 신고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마주짓을 했으니까 예 제가 잘못했죠. 집사람한테도 잘못했고 아이들한테. 생사가 오고 가는 사람 앞에서 그 그 핫소리야. 아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우 정말 죄송하고요. 그 미안해. 그 아픈지는 난 몰랐는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진짜 마음에 있었다며. 너는 안 치고 조용히 너는 마누나 손잡았고. 내가 잘못했네 내 가슴속에 한자락에 반성이란 단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넌 반성에 단어가 없어. 내가 욕으로 말해줄 거야 야 울지 마 내가 너 살려줄게.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살려줄 테니까. 고개 들어. 고개 들고. 내가 조건이 있어 내가 너 무슨 일에서 살려줄게. 내가 내 머리를 굴러서라도 산에 가서 둥그러서라도. 이 추운 겨울에 물에 빠져서라도. 내가 기도해서 너 살려줄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버려. 가감하게 버려. 아우 선생님 저희 아이들 어떻게 해요. 너희 아이 너희가 키울 수 있어. 너 부정신으로 지금까지 잠 못 자면서. 밥 못 먹어가면서. 네 신랑한테 나 아프다며 너 신랑 너 바람핀 거 너 웬만큼 눈치챘어. 너 뻥 뻥 까지 마 알았어. 알면서 네 신랑이 나한테 이혼하게 할까 봐. 무서워서 지금까지 말 못하고 참았어 안 그래. 맞아요 선생님. 아유 맞아요. 아유. 말해라 이 새끼야. 안 해? 버린다 말해. 아유 미안하고 이혼까지 내가 좀 가주면 나 앞으로 진짜 도박도 손 끊고. 이혼해. 조건이 그거였어. 내가 네 살려줄 테니까 이혼해. 아. 남편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았냐. 아유 죄송합니다 그 이분만은 어떻게 좀. 닭자고 했지 이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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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머리채. 오. 나가기 전에. 고 있어. 어. 사람 있잖아. 그 정도 아프면 힘이 없어. 그러면 분명히. 방에서 목까지 기었을 거야. 어. 너 그럴 때마다 여자가 집구석에서 잘하는 짓이다. 어. 지구석에 들어올 맛이 나야지 응 나지. 어. 한 번 정도는 내 와이프가 그 정도 아팠나. 생각 안 해봤어. 뭐 어째. 뭐 병원 가면 다고 어느 병원에 소개주면 다고. 야 이 새끼야 그럼 병원 온다고 한테 물어봐. 이 새끼야. 어. 어. 너 이혼 안 하면. 네. 나 너 안 빌어준다고 했어. 어. 너 이혼해. 알았어. 어. 야. 애들 내가 너 돈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어. 나 돈 없어. 근데 그럼 백 번원 있어. 어. 이 새끼야. 니가 돈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니가 돈을 한 번 제대로 갖다 준 적 있어. 잘못됐습니다 지금. 너 친정하소 돈 꼬소. 너네 이 새끼 지금까지 키웠잖아. 어. 그치. 어. 더 약올려. 나 더 약올려봐 한번. 더 약올려봐.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고요. 왜 강정 만났냐 지금. 어. 니가. 어. 니 마누라가 항상 니한테 죽어주니까 니 마누라한테 막 대도 되고. 나도 역시 니 마누라 여자 취급하면서 저자한테도 막 대도 되구나. 저 무당한테도 막 대도 되구나. 그런 마음으로 전 발을 왔냐. 어.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 정말 생각이 잘 받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정말. 숨수숩고 해야지고 모든 일이 그 아내하고 같이 한번 그 잘 결정해야지고. 니가. 예예. 니 마누라 없으면은 니가 이런 여자 만날 것 같아. 대한민국에 이런 여자 없어. 마누라 귀한 줄 알고 사. 새끼야. 네네네. 어. 말로만 내내 하지 말고. 이치가. 그 전에. 예. 어. 그리고 너 여자 빨리 정리 안 해.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니 여자가 니한테 못했다면. 예. 내가 니 왜 너 여자 너 여자가 너는 여자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니 여자가 못했으면. 니 여자가. 내가 너도 그럴만하구나. 너도 그렇게 마음이 허하구나. 떠돌 수 있구나. 나 그렇게 이해하는 무당이야. 왜. 무당이면서 다 점을 보면서 그 마음부터 해야 할 줄 아는 무당이야. 이런. 새끼를 진짜. 더 약 올려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그. 바람 피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노름만 것은. 도박에 미쳐가지고 집사물도 몰래하고. 유흥간 것은. 예. 그것도 다 사실입니다. 돈도 못 주는 것도 다. 다 그쪽에다가. 뭐 회사 열심히 해서 다니느라고. 열심히 해서 다니느라고 뭐 니가 뭐. 만 원 돈을 못 줬다고. 열심히 해서 다녔으면 만 원 돈 갖다 줘야지. 그치? 팔이 날려도 목이 날려도 니같이는 안 날려. 새끼야. 알았어? 예. 저 쓰레기 맞고요. 너 쓰레기 맞아. 예. 저 진짜 죽일 때도 많이 졌습니다. 예. 근데. 이혼만은 제가 정말 앞으로. 걔가 천선해서 진짜 잘 살려고 하니까요. 뭐 네가 이혼 안 하면 얘가 더 죽을 것 같아 이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방법 없습니까? 어? 얘가 어? 니가 진짜로 니가 진심으로 또 가서 오늘 여기서만 내 했다가 내가서 또 얘한테 어느 상처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한테 또라이 다니고. 아닙니다 진짜. 저도 이 사람 없으면은.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안 맥길데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에휴. ㅋㅋ